오늘은 싱글벙글 대한민국 주방세제의 근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단위는 주방세제 오라버니는 스웨디시 단위는 투잡 여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글을 올립니다. 여자친구 자취방에 갔었고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컴퓨터 꺼주려고 하다가 PC 카톡에서 스웨디시 업체 사람이랑 출근 톡 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친도 쿨하게 인정했고 어쩐지 월급에 비해 과도하게 선물을 많이 해주는 게 이상하긴 했었죠. 보통이라면 헤어질 테지만 내 욕심을 조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스물여덟 동갑이고 중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이고 여친은 ADHD가 약간 있어서 공부를 못하기도 했고 결국 전문대 네일아트과에 진학해서 네일샵에서 일하고 있죠. 근데 여친은 공익하고 대학 다닐 때 데이트 비용 80% 정도 내줘서 고마운 감정이 있어서 결혼하고 싶거든요. 제가 SK하이닉스 입사하고 나서 학력이나 직업 때문에 내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친은 자기 버리고 더 똑똑하고 어린 여자 만날 수도 있다고 헤어지는 게 맞지 않냐고 자주 말하지만 저는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이번에도 내 눈치보다 비싼 선물 해주고 싶어서 이런 사단이 난 것 같은데 나는 빨리 결혼해서 자녀 키우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네 이번에 한 번 참았는데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우리 SK하이닉스 오라버니의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스웨디시라는 말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냥 시원하게 업소해서 이랬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 남성분께서는 그런 여자친구도 용서하고 결혼해서 딸을 낳고 싶다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남성분이 너무 진지한 게 마음이 안타까울 지경이네요. 혹시 여러분들은 공짜로 매일 서비스 받으니까 개꿀 아닌가 라는 생각하고 계신가요? 실제 언니들이 일하는 커뮤니티에서 남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인 남친이 바에서 일하는 거 허락해줄까요? 돈은 떨어지고 몰래 일하기 싫어서 집 근처 아는 언니 칵테일바 도와주러 간다 말할 건데 이상해 보이지는 않겠죠? 절대 안 되는 게 예전에 바에서 일한다 했다가 술집 여자 취급받았음. 이라고 조언하는 저 모습에서 여러분은 한 가지 포인트를 짚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한 번 저 맛을 들여본 여자는 돈 떨어지면 계속해서 저쪽이 생각난다는 거죠. 돈 없어서 노래방 나가보고 싶어요. 돈 없어서 짜증나요. 남친 때문에 일을 못 나가네요. 일 나가야 하는데 밤에 연락 안 되면 의심할 것 뻔하고. 돈도 다 떨어져 죽겠고 남친도 좋아 죽겠어요. 몰래 가는 게 최선이겠죠. 바짝 이래서 돈 벌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할 거예요. 시간이 돈이고 돈이나 벌어요. 나는 우리 현직의 이야기를 보고도 여러분은 sk하이닉스 오라버니의 예쁜 사랑을 응원하고 싶으신가요? 여자분이 남자친구 비싼 선물 사주고 싶어서 저 일 시작했다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으신가요? 여러분께 저는 객관적인 몇 가지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실 건가요? 그래 다음부터는 절대 다시 화류계에 빠지지 말고 네일아트로 대성을 해보자 라고 말할 건가요? 진짜 남자들은 너무 착해서 탈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자들이 맘먹고 불쌍한 척하면서 남친 속이려들면 그거에 안 넘어갈 남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거짓말쟁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저 한 번씩 여자친구가 하는 말을 검증해보라는 소리이죠. 한 번 화류계에 빠진 여자는 돈이 떨어지면 다시 화류계에 발을 내밀 수밖에 없고 한 번 fm인 여자는 언젠가 반드시 다시 fm이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해주세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주방세제 오라버니들 제발 착한 남자와 호구남자를 구분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붕어빵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제발 정신 차리세요. 결혼식장에서 손님이랑 마주치면 어떡할 건데요.